오늘의 주옥을 받은 게 있어, 아니면 도리도 받은 게 있어 아, 그쵸? 내가 너무 고생 안 한 것처럼 우리의 한 회사, 사장님 사이에서 본님을 만나봐 본님을 만나봐 그때 난서를 사니까봐 내가 저녁까지 난서를 사니까봐 난서를 사니까봐 한국도장에서 아, 여기 시작된다 이란과 여기 삼성어리가 이번에는 진짠 좋게 향한 것 같아 간증에 생겨지면 경고하고 탈전을 해야 돼 진짠 아니, 모르겠어 아, 우리 본문단지 야, 좋고 우리 좋고 진짠 아, 뭐야 제 입장에서는 여러 살이 많다니깐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거에요 제 입장에서는 신경 안에서 돈 안 봐서 직구가 인사해서 돈 안 봐서 나는 어떻게 해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인다 여러 살이 많다고 하겠다며 내가 반명시 살이 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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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명시 살이 돼 우리 할머니는 아파트 내 할머니는 할머니는 반복시 아, 또 십대 나의 너는 그녀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짜 그녀는 너무 죄송합니다 마포에 오늘 좋은 카페 정말 동네 술집 같죠? 동네 술집입니다 아 좋아 바이바이 오빨티비 바이바이 파이팅 난 잘 몰라요